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난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암호화폐를 함께 탐구하고 공부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한 주는 암호화폐 시장 대표적인 근본 코인이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뚜렷한 상승 흐름은 없이 횡보세를 이어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특징적인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특징 코인과 함께 다음 주에 유망할 코인까지 한 번에 다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알찬 시간 꾸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전문가들과 더 오랜 소통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박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샵 826번으로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 하단에 나갈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박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도 첨프로. 그리고 이프 두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인 어드바이스, 이번 한 주 또 코인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파악을 해보고 갈 텐데요. 먼저 첨프로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이번 한 주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첨프로 전문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금요일 방송을 하고 한 주 동안 전망세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뭐랄까 알트코인들이 순환 매장세들이 굉장히 크게 조금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알트코인들 개별적인 호재가 있다 보니까 엄청난 급등세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대장격인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을 찍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거의 6일 동안 연속적으로 음복 마감으로 지금 했는데 오늘 자에는 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해드렸겠지만 대장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고 나서요.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다 크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 뭐랄까요. 이전까지는 우리 증시죠. 지수와 어느 정도 커플링 형상이 이렇게 많이 나와줬었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디커블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오히려 코인들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 약세가 나오거나 그다음에 증시가 내려갈 때 오히려 코인들은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바로 매매가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로 크게 갈 수도 있고 크게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이야기해보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 말이긴 한데 그만큼 지금 횡보수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오히려 약간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 넨시 펠로시 의장이죠. 대만을 한번 방문하고 나서 한번 폭주쇼가 아니라 미사일도 이렇게 쏘고 좀 약간 뭐랄까 리스크 높은 그런 양상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투심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투심이 그렇게 사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 굉장히 크게 지지를 받아주고 오히려 상방 부분에서 박스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악재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우리 주식시장은 잘 올라갔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커플링 됐던 현상이 이번 한 주 코인 시장과 우리 증시는 디커플링 현상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아무래도 또 넨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에 대한 영향으로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 점검을 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미중 리스크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이번 한 주 전문가님 어떤 코인을 좀 특징적으로 바라보셨나요? 네 이번 주 특징적인 코인을 한번 살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위믹스라는 코인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 방송에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 상단에 연락 주셔서 노란색 방 입장하셔서 아마 수익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가셨을 건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상장을 했죠. 올 초에 상장을 했는데 발행 기업이 위메이드 게임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미르 모바일 게임에 적용을 시키면서 큰 폭의 핫 이슈가 됐었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상장하고 나서요. 시간 지나면서 기업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실적 부분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영업의 수익이긴 하지만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또 메인넷 출시가 또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가입적인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권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소 가이델스는 낮게 잡았습니다. 안 좋게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이렇다 보니까 위믹스 코인도 단순히 코인은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좀 악재적인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서 코인들 움직임이 둔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이미 9월 달에 메인넷 출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지금 현재 미리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9월 달에 메인넷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못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좀 약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짧게 한번 흐름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이미 이제 어제자였죠. 어제자에 이제 큰 폭이 상승이 한번 나아졌습니다. 밑고라가 달리긴 했지만 최대 거래량이 좀 이렇게 터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투심이 좀 약간 앞에서 얘기했지만 투심이 좀 약간 약화되긴 했지만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호재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투심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걸 가격을 올릴 때도 가격을 올릴 때도 돈을 써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리기가 좀 약간 버겁다라는 거거든요. 왜냐 이게 지금 적극적인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전에는 50%, 100% 이렇게 크게 상승률도 나왔던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 봐야 얼마 나오고 있어요. 최대 이제 맥시만 잡아놓으면 이제 한 50% 이것도 이제 많이 나아줘야 이만큼 올라간 건데 평균적으로 이제 20, 30%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시장의 자금이 지금 현재 빙하기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더라도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시세가 지금 현재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 전부 다 순환매를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됐습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3.0의 메인넷을 다음 달에 오픈한다고 하면서 보셨듯이 한번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또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알트코인이 순환매 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 상승에 좀 유의를 하자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프 전문가는 또 이번 한 주 코인 시장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 주목하셨나요? 비트코인이 2만 3천 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8월에는 비트코인 시세에 더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달 연준의 금리 인상과 GDP 데이터에 따른 충격을 모두 흡수한 상황이라 6월 시장에 따른 7월의 강한 회복력이 8월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솔라나의 해킹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투자의 심리가 개선되어 있던 코인 시장에 또 한 번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메이저 코인인 솔라나가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에 관련 토큰들의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내 코인 거래소들은 향후 솔라나의 네트워크 안정성이 확인이 되면 입출금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S&P500 지수가 20년 11월 이후 최고의 달을 기록하는 등 7월 위 증시가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올해 들어 미 증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청자님들 현재 비트코인이 박스권 부근에서 약간의 조정을 주고는 있지만 BTC 시장은 시장이 하락장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손받김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진입을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시기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고 현재 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비트코인이 2만 3천 달러 부근에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셨는데요. 앞으로는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이번 한 주는 솔라나가 해킹을 당했다는 이슈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826번으로 두 전문가 방송 함께하고 계신데 함께하고 싶은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싶은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문자로 성함을 보내주시거나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노란톡방도 들어오셔서 코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코인 어드바이스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상승세가 한번 나아졌죠.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하면 항상 당일에는 급등세가 많이 나오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가 되거나 아니면 신규 상장을 한다 그러면 당일은 항상 크게 급등세가 나와주는데 폴리곤 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선물 상품이 출시가 됐다는 것은 풍부한 유동성을 다시 한번 크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만큼 전 세계 투자자들이 폴리곤 코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품이 출시가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드라마 많이 보시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해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만큼 인기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방영을 하는데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하면 수요일마다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튼 코인도 마찬가지로 급등세가 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뭔지 시너지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것을 체험을 해봤습니다. 좀 약간 신기하긴 했는데 이번에 폴리곤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NFT 쪽으로 사업적인 부분들을 강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드라마와 그다음에 NFT, NFT는 다들 아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정판 물건에 코드를 입력을 해서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이런 상품들이 바로 NFT죠. 그런데 NFT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시를 하고 나서 메타버스 상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잠깐 정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투자 심리가 많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0에서 100까지가 만약에 투심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라고 하면 지금은 10도 안 되는 정도로 그만큼 NFT 시장은 많이 투심이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NFT 시장의 관심도가 지금 현재 많이 하락이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걸 분명히 샀는데 어디에 쓸 것이냐. 단순히 이제 뭐 그냥 보관용이거든요. 보관용이긴 한데 이게 또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또 사라질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다 보니까 흥미가 그만큼 빠르게 사라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NFT 쪽이 지금 현재 시장이 끝난 것이냐. 다시 한 번도 사이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전에도 코인들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 흐름들이었어요. 어떤 흐름들이냐. 코인 시장이 끝난 줄 알았던 기간이 이게 최소 6개월, 1년,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죠? 코로나 때문에 2020년 강력한 유동성 때문에 크게 급등세가 나오면서 사람들 관심도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가격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다 보니까 관심도에서 지금 현재 또 멀어지고 있죠. 이게 또 사이클대로 또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서야 또 투자자분들은 또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큰 틀, 시장 흐름을 우리가 좀 약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다 보니까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 알트코인들의 순환매 장세가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과연 그때는 어떤 코인들이 또 올라갈 것인가. 이걸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짧게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보시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거량이 좀 터졌습니다. 거량이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차익 실현 때문에 빠진 것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부분들이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 구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매도 물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사 흐름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장대항봉도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정거점 구간까지 이게 빠르게 돌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중요한 건데 분명한 것은 정거점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봅니다. 왜? 이만큼 이전에 이제 정거점 구간 때 거래량과 지금 현재 선물 상품 출시하고 나서 거래량은 좀 약간 상반대죠. 이 부분은 순환매 돌아가면서 크게 급등세 나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높은 가격대겠죠. 높은 가격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급등이 나아줄 때 일단 빠져나오시고 물론 저점 구간에서 신규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도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 50%, 100%, 200% 보고 있다.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쓸모가 없습니다. 수익 확정을 시켜야 그게 이제 진짜 수익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시면서 좀 능동적인 대응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00%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변환 코인은 폴리곤 이더리움의 확장성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이 드라마죠. 이 NFT 프로젝트가 나온다는 소식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대 양목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전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우선은 단계적인 시각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폴리곤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별난 코인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코인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이번 주 준비한 별난 코인은 위믹스 코인인데요. 운동도 하면서 돈을 버는 한국판 M2E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차 4대 M2E 프로젝트 서비스가 스니커즈 이믹스 3.0의 생태계에 더욱 큰 다양성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니커즈는 약 10만 명 규모의 이용자 커뮤니티를 확보를 했으며 또한 국내뿐 아니라 일본 등 해외 이용 비율이 70% 이상인 글로벌 확장성에 속도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이슈들이 추후 이믹스 코인의 시세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저희 같이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이 이믹스 코인 지금 1차 지지 라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지 라인은 지금 현재 3200원을 1차 지지 라인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1차 지지 라인 짚어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 이탈했을 때 저희 대응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1차 지지 라인 짚어드리는 건데요. 현 구간 약간은 눌려주는 현상은 있으나 그래도 앞으로 추가적인 재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이믹스 코인 1차 저항 라인 또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은 현재 4280원을 1차 저항 라인으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짚어드린 1차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잘 참고하셔서 수익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별단 코인은 위믹스인데요. 위메이드 대표가 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M2E 프로젝트, 스니커즈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또 한 번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젝트 M2E 관련해서는 그와 관련한 위믹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 가격은 일단 1차 지지 라인은 3,200원, 1차 저항 라인은 4,280원 구간대를 체크해드렸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의 이 가격대를 체크하시면서 흐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또 1000% 전문가가 준비한 두 번째 오늘의 별난 코인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코인 볼까요, 전문가는? 네, 이번에도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인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을 저도 보고 있자면 좀 약간 웃길 수도 있겠지만 유령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령이 붙어 있으면서 크게 급등이 이렇게 나와줬는데 아시겠지만 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해킹 코인이죠. 해킹 코인이다 보니까 이게 크게 급등세가 나와준 이유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머지 행사가 다음 달입니다. 원래는 이번 달이었는데 채굴에서 지분 직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채굴을 업체겠죠. 채굴자들이 마이너 그레이션으로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대거 이동이 됐다는 거거든요. 마이너 그레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단계 다운이 됐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난이도가 높고 전기세도 많이 이렇게 쓰고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단계 급이나 이더리움 쪽으로 대거 이동을 했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해킹 코인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라도요. 이게 좀 약간 메리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채굴량도 한정이 돼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블록마다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번에 크게 올라가더라도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한 10만 원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가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주식 코인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코인일 텐데 이번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지난해 때 대부분 다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직접 고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건데 이번에 크게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오더라도 앞에서 이야기해드렸죠. 항상 일단 먼저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동안에 우리는 경험이 있었죠. 무슨 경험이 있어요? 이게 너무 높은 가격대에서 뽑으면서 분위기 타서 나도 매수에 동참을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크게 발목이 잡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약간 패턴적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지난해 5월하고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5월 이후에 엄청난 올라가는 척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대하락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락이 코인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한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손전매를 하는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코인은 그냥 일단 놔두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이제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한폭이 일단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종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제한폭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한번 갔다 왔는데 분명히 나 한 10% 수익이었는데 갑자기 뭐 마이너스 50%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거나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약 중이라든지 스탄론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시세가 끝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 이미 한번 단기적인 바닥 부분에서 크게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고점이 찍혀있는 상태죠. 고점이 찍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계단식으로 한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달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을 거예요. 영향을 받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때 추가적인 상승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코인들이 지금 그때 시간이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다가오면 일제히 순환맨 나오면서 크게 급등세가 나올 거예요.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왜냐하면 전체적인 큰 하락 채널에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라는 것은 또 다른 불장이 연출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니 불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00%까지 올라가는 게 불장이다 그러면 약간 파동 자체가 50% 정도 파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2차적으로 만약에 큰 파동이 나오게 되면 절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알트코인들 알게 모르게 현재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특별한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플로우같이 이런 쪽으로 대거 지금 현재 눈들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쏠려 있는 상황인데 이것만 보지 말고 오히려 이런 코인들 외에 다른 코인들도 지금 현재 파급력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올라가고 호재가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 위주로 조금 시선을 돌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트랜잭션을 통해서 트랜잭션 이야기하고 하면 사실 이 방송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대부분 다 알트코인들 매집이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좀 콕 집어가지고 오히려 급등하고 있을 때 따라 붙는 것보다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를 하셔서 큰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코인이 바로 어디 있느냐. 위에 전화번호가 있죠. 노란 습방 입장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방송 끝나면 제가 또 추가적인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타를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코인을 체크를 하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머지 작업을 업데이트를 앞두고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긴 하지만 한 번 그렇게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도 다음 주도 계속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전문가들, 코인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는 저 전문가의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샵 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별낭 코인은 다시 한 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코인 해상 생세를 기원하는 코인 고마스 시간입니다. 다음 주 코인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두 전문가들의 전망과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프 전문가님, 다음 주 코인 시장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델리오가 자체 디지털 자산 지갑 개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과 증권, NFT 등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지갑에서 통합 관리부터 거래까지 가능한 새로운 웹 3.0 지갑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섬이 금융 플랫폼과 연동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금융사 플랫폼과 자산조회 서비스에 협업을 하면서 이 협업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가상자산은행인 시그넘 뱅크가 최근 스테이킹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고 하는데요. 카르다노의 기본 토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시그넘 뱅크는 이미 이더리움과 인터넷 컴퓨터에 대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추후 이와 관련된 이슈들과 상승 관련 코인들 너무 많이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현재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고요. 상단으로 IF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F 전문가가 바라보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이슈를 체크하고 오셨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1000%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 코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사실 다음 주 장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의미 있게 이야기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앞에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드리면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대장코인은 지금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 태도를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BTC 마켓에서 흔히 말하면 사토시 마켓에서 전부 다 코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코인들이, 대장코인 움직임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재도 있습니다. 그 호재가 뭐냐면 블랙록이죠.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코인베이스는 대표적으로 기관들 창구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액면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엄청난 기관들 자금이 블랙록 투자자문사를 통해서 일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저승사자가 돌아왔다. 이렇게 총평을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액면가는 정말 좋은 호재지만 다음 달에 또 뭐가 있습니까? CM이 비트코인 선물이 상착이 돼 있다 보니까 다음 달에 또 선물 상품이 출시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유로화로도 유럽 쪽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자금으로 운영이 되겠는데 아직은 승인은 난 건 아닙니다. 다음 달 말일기 정도에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조한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알트코인들 대부분 다 수납펌빙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는 그때야 비로소 대장코인이 적극적으로 크게 방향성이 좀 나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지금 방송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걸 세세하게 이야기를 많이 못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이쪽에 문의 주셔서 또는 나중에 추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때는 아무런 이야기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정보 같은 거 많이 받으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야기해드리는 거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미 한 번 급등이 크게 나왔다 그러면 절대 따라 붙기 예를 들어서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매매 방법 있잖아요. 급등코인들 따라잡기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채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따라잡았는데 오히려 물량받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많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일단 빡세컨 장세 흐름을 전망을 하셨고요. 코인베이스와 블랙록의 협업을 일단 악재로 인식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의견을 또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유망할 코인을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프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프 전문가님은 다음 주 어떤 코인이 유망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다음 주 상승 기원 코인은 칠리즈 코인인데요. 이 칠리즈 코인은 NFT 스포츠 관련 코인의 대표주자입니다. 이 칠리즈 코인이 바르사 스튜디오에 무려 1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블록체인 핀테크 업체 칠리즈가 바르셀로나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부분인 지분을 무려 25%가량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칠리즈 코인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앞으로 시세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저희 같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북은 약간은 지금 눌림목 현상을 줄 수는 있는 북은이긴 한데요. 거래량이 계속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북은 7월 27일부터 시세가 지속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칠리즈 코인 1차 지지 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지 라인은 166원을 1차 지지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세 이탈 시에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지 라인 봤으니까 저희 저항 라인도 빼놓을 수가 없죠. 1차 저항 라인 211원으로 1차 저항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대응 전략은 이프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프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다음 주에 유망할 코인으로는 칠리즈라는 새로운 코인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1차 지지 라인은 166원, 또 1차 저항때는 211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가격대도 잘 체크하시면서 시세를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1000%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다음 주에 유망코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코인 주목하고 있으신가요? 유망코인으로 보면 또 방송에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정말 뭐랄까 좋은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이란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현재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인데 그 관련된 코인이 어떤 코인이었습니까? 바로 웨이브라는 코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쟁 코인은 웨이브다. 이런 수식어, 공식이 어느 정도 생겨났는데 최근에 며칠 전이었죠. 바로 미국하고 중국, 거기에 중간에 또 대만이 껴있는 상태에서 이스크가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을 둘러싸이는 상태에서 총도 쏘고 미사일도 날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단발성으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입장이죠. 대만이 중국을 수출하고 있는 식품 쪽으로 지금 현재 대부분 금수 조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시간에 풀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뉴스에 도배되고 있는 게 미국하고 중국, 대만 이런 내용들이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이게 직접 우리가 검색을 해야만 나오는 건데 좀 뭐랄까 어느 정도 사골이 됐다고 해야 되죠. 사골이 됐는데 뜬금없이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또 전쟁 관련해서 이야기가 또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관련해서 크게 상승세가 나와줬던 이런 웨이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면 그로스톨코인 이런 식으로 좀 압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웨이브가 가장 큰 핵심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시 한 번 또 불거진 스크래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중간선거가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낮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이었죠.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으로 치면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다 해서 거의 560조 원에 해당하는 자금도 통과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자금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자금을 또 시장에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도 좋다. 올 연말까지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공개 방송 때도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시진핑 국가 중석 같은 게 또 연임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 코인 매매하는 데 정치 부분도 좀 약간 적용하기가 적용하기가 좀 약간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미국은 지지율을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누구 탓을 해야 돼요? 중국 탓을 해야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또 누구 탓을 해야 돼요? 미국 탓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단발성으로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인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큰 악재죠. 그런데 증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6월달 CPI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증시가 고꾸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줬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DW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경기 침체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기술적 침체 구간입니다. 기술적 침체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는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밤에도요. 지금 9시 반이죠. 지표 발표가 또 주주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인데 이게 발표를 하고 있는 데서 지금 현재 증시랑 코인이랑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과거 패턴을 가지고 이번에도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크게 상승할 수 있겠구나. 물론 지난달보다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만약에 좋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오히려 반대급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노란 투파 입장을 하셔서 정부 받아가라고 항상 이야기해드리는 거죠. 이번에 기획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획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이것만큼 굉장히 크게 좋은 흐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이런 바닥 구간에 있는 이런 패턴들 그렇죠? 그다음에 장대 양봉 이후에 대량 거래량 장대 양봉 나와줬을 때 대량 거래량 이런 것들은 뭐예요? 돈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돈이 들어왔고 가격 약세 나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그냥 말 그대로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가격 약세만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크게 장대 양봉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앞에서 이미 소스는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소스가 나와 있죠? 미국하고 중국, 그다음에 대만이 지금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만 입장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연공 위로 이제 미사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기분 좋을 일은 당연히 없겠죠. 이 부분은 분명히 걸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서로 이제 양, 세계 국가죠. 세계 국가를 통해가지고 스크래치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기초 흐름으로는 단기적으로 바닥구근, 저점 구간이겠죠. 바닥구근에서 지금 현재 대량 거래량이 지금 현재 동반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거 그러니까 전구존만 만약에 이제 이게 돌파가 된다 보면 제가 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 구간이겠죠. 이 만원 구간대를 만약에 완전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요. 돌파를 하고 나서 급등을 했으면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이 만원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조정일 어느 정도 나와주고 지지기만을 탄탄하게 잡는다 그러면 전구촌까지는 충분히 올라, 우리는 노려봐도 나쁘지 않다. 전구촌 구간은 얼마입니까? 만원 투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6월 달에 크게 이제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은 기회의 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사실 뭐 이 코인을 좀 약간 제가 전략적인 부분들 이야기하기는 방송에서는 좀 이야기가 좀 그렇거든요. 나중에 추가적인 방송에서 제가 가격적인 전략 부분들과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매력적인 코인이고 저는 조만간 일주일 이내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입문 만개 하시지 않을까라는 조진스런 전망을 좀 이렇게 내놓으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사 흐름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짧게 주봉, 이게 바다 코인입니다. 이게 바다 코인이고 지금 반등을 준다 그러면 최대 2만 원이겠죠. 2만 원까지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만 원, 천 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소개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웨이브 코인, 전쟁 관련해서는 웨이브 코인이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프로 전문가는 다음 주 이른바 전쟁 코인으로 불리는 웨이브를 주목하고 있으신데요. 만 원을 무난하게 돌파한다면 전 고점 부근인 만 5천 원까지도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가 온다면 보유하신 분들을 정리하는 쪽으로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웨이브의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샵 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노란통 입장 링크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코인 고마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이 노란통에 올려주신 코인 상담을 한 코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플레이 데비라는 코인을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274원에 지금 비중이 3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플레이 데비는 566원까지 내려왔네요.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대충 보니까 마이너스 70%,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지난해 20년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21년도, 올 상반기까지 신규로 투자하셨던 분들, 사실 그렇게 큰 정보로 가지고 매매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꼭 항상 우리가 손실을 보고 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때서 주님께 시작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해드리도 하겠고 살짝 한번 보면 플레이 데비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플레이 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방송에서 말 못할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안 되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권관 찌라시처럼 이런 확인이 안 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인 방송에서 제가 한번 세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장대 양보 때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큰 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가격에서 가격을 올렸죠. 저쪽 구원에서 고정 부분까지 올렸는데 이게 수익 구조가 지금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물량들이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급등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 원까지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로 700원, 800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 추가적인 매수 전략, 물량을 가지고 이용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방법과 그다음에 다른 코인이겠죠. 꼭 이 코인만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코인 아니더라도 다른 종부 코인을 수익을 내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전문가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프 전문가님은 내일 무료 방송이 열리나요? 네,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박스컴 투자에서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방송에서는 8월 꼭 봐야 할 알트코인 두 종목과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실전 단타 매매법에 대해서 아낌없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 낮 2시 이프 전문가가 주목해볼 만한 코인 유용한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내일 오후 2시 슈팅시탁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1000% 전문가는 바로 지금 방송 끝나고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에 불금을 제가 책임을 드릴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 코인, 특히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코인을 좀 약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증시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이제는 코인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 주말 동안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호재든 악재든 나오잖아요. 그런데 코인이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 주말 시장을 특히나 유의 있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매매 방법도 이제 있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디커플링 집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 증시 피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코인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은 정보, 그 다음에 증시 방향도 많이 정보들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는 1000%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방송에서는 다 해드리지 못하는 코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챙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1000%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소통, 이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매주 금요일에 준비하고 있는 암호화폐 공부하는 시간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이야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